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만난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날 수는 몰라서 웃음이 안 나오는데 많이 웃는데도 웃음이 안 나와요. 유나 씨가 선물해주신 것 같은데 시간을 조금 더 우리 다 저 흔들어 너의 앞에 언제까지만 함께하고 싶어 영원한 내 목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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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